높이뛰기 우상혁 병장, 세계 월드랭킹 1위, 한국 육상 최초 쾌거, 일본 도쿄올림픽의 크리스찬들, 신재환 김민정 오상욱 선수 등 기독선수들 활력, 긍정 화이팅맹,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관심받아. 우상혁은 대한민국의 높이뛰기 선수입니다. 2022년 3월 현재 한국의 남자부분 높이뛰기 최고기록 보유자입니다. 1996년 4월 23일생으로 26세이며 대전광역시가 고향입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사회체육학 학사이며 키 188cm, 73kg, 285mm입니다. 8살 때 교통사고를 겪은 뒤 후유증 탓에 양발의 크기가 다르지만 이를 극복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왼발보다 오른발이 15mm정도 더 작아서 다른 선수들보다 균형감을 잡는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짝발로 인해 기존 육상인사들 중에 대놓고 안될거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특히 전 한국 신기록을 보유하신 분이 그런 말을 많이 해서 그 기록을 깨고 싶었고, 깨고 증명해내서 뿌듯하다는 인터뷰를 했죠. 우상혁의 안타까운 슬럼프. 활개차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화제가 된 그에게도 어두웠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2019년에 종아리 무상을 입은 후 거의 매일 훈련을 걸고 술에 의존하는 삶을 살 정도로 정말 힘들어했는데, 2020년을 앞두고 김동균 코치를 만나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코치는 우상혁에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며 그가 다시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죠. 훈련 기간은 물론 올림픽 기간까지도 김코치, 진민섭 선수와 함께 상활하며 연습에 전념했습니다. 우상혁은 김코치의 도움으로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벼랑 끝에 있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죠. 우상혁 선수의 수상기록 세계선수권 은메달 2022 오리건, 세계선수권 실내 금메달 2022 베오그라드, 아시안게임 은메달 2018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2017 부바 네스와르, 주니어 세계선수권 금메달 2013 도네츠크, 동메달 2014 유진, 높이뜨기 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 세계랭킹 1위 한국 최초 높이뜨기 우상혁 월드랭킹 1위 등극 꾸준히 성과낸 우상혁 한국 육상 최초로 월드랭킹 1위 도약 템베리제 치고 최근 1년 결과 집계한 월드랭킹 1위로 올라서 올해 꾸준히 국제대회를 치르고 뛰어난 성과를 낸 스마일점퍼 우상혁이 세계 육상연맹이 공인하는 월드랭킹 1위로 올라섰습니다. 단일 대회에서 여러 차례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쓴 우상혁은 최근 12개월 동안의 활력을 평가하는 월드랭킹에서 한국 선수로는 역대 처음으로 1위에 등극했죠. 세계 육상연맹은 29일 홈페이지에서 각 종목 월드랭킹을 업데이트했습니다. 7월 26일까지 경기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남자 높이뜨기 월드랭킹에서 우상혁은 오랫동안 선두를 지킨 장마로코 템베리를 제치고 1위로 도약했습니다. 세계 육상연맹은 기록순위와 월드랭킹 포인트 두가지 순위를 따로 집계하는데요. 우상혁은 7월 19일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무타즈, 에사, 바심이 2m37을 넘기 전까지 실내외 통합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바심이 2m37을 넘으면서 우상혁은 2022 시즌 기록순위에서 2위로 밀렸죠. 하지만 대회별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월드랭킹 부분에서 1위에 오르며 최근 12개월 동안 가장 꾸준하게 뛰어난 성적을 낸 점퍼로 인정받았죠. 세계 육상연맹은 약 12개월 동안 경기 결과를 점수화해서 월드랭킹을 정합니다. 기록과 순위를 점수화하는데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와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는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남자 높이뜨기는 최근 약 12개월 동안 치른 경기 중 해당 선수가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대회의 평균 점수로 월드랭킹을 정합니다. 세계 육상연맹은 2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지난해 7,8월이 열린 도쿄올림픽 기록을 월드랭킹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죠. 텐베리는 도쿄올림픽에서 2m37을 뛰어 바심과 공동 1위를 차지하며 1592점을 얻었습니다. 2m35로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한 우상엑의 당시 대회점수는 1,474점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결과를 포함했던 7월 11일 기준 월드랭킹은 평균 1,404점에 텐베리가 1위, 1,376점에 우상엑이 2위였습니다. 그러나 도쿄올림픽 결과를 제외하고 지난 26일에 피해한 2022 유진 세계선수권대회 결과가 랭킹포인트 산정에 포함된 7월 26일 기준 세계 랭킹에서는 우상엑이 텐베리를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1. 우상엑은 유진 세계선수권 결선 2. 2022 배우그라드 세계실내선수권 결선 3. 도아 다이아몬드리그 개막전 4. 반스카 비스트리차 실내대회 5. 유진 세계선수권 예선이 최근 12월동안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대회로 선택됐고 평균 1,388점을 기록했죠. 텐베리의 최근 12월동안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대회의 평균점수는 1,377점이었습니다. 유진 세계선수권에서 2m37을 넘어 우상엑을 제치고 우승한 바심은 최근 12개월 이내에 출전한 대회가 3개에 불과해 월드랭킹 산정 대상에서 빠졌죠. 우상엑은 지난 19일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필드에서 열린 세계 육상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한국 육상의 4상 첫 은메달을 선물했습니다. 이에 앞서 3월 세계실내선수권과 5월 도아 다이몬드리그에서 우승하며 한국 육상의 역사를 바꿨죠. 이제 우상엑은 세계가 인정하는 최정상급 점포입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우상엑은 올해 쉼없이 도약했고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육상에서는 그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월드랭킹 1위에 등극했죠. 이종섭 국방장관 높이뛰기 은메달 우상엑 선수 격려 우상엑 육상연맹으로부터 포상금 5천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5일 2022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은메달을 수상한 우상엑 병장을 격려했습니다. 앞서 우 병장은 지난주 미국 오리건주에서 열린 2022 세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2.35미터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하는 쾌구를 이뤘습니다. 이종관은 불굴의 군인 정신과 뛰어난 기량으로 한국 육상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이룬 우병장과 체육부대 관계 간의 노력을 취하였습니다. 이종관은 대민국가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선사한 우병장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스마일 점퍼로서 더욱 힘찬 비상을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오는 9월 전역하는 우상엑 선수의 목표는 세계 선수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일입니다. 본인은 스테판 홀룸을 롤모델로 삼고 홀룸의 경기 영상을 자주 찾아보며 세계의 정상을 꿈꿨죠. 홀룸은 우상엑처럼 1m 81cm의 작은 키로도 2004 아테네 올림픽에서 3개를 재패했고 개인 최고 2.40미터를 뛰었습니다. 운명처럼 우상엑이 2022 실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순간 홀룸이 시상자로 나섰는데요. 2020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한 뒤 우상엑은 홀룸이 도쿄올림픽 주 경기장에 있었고 남자 높이뛰기 시상을 했다며 내가 3위 안에 들었으면 우상 홀룸에게 메달을 받을 수 있었을텐데 라고 아쉬워했으며 하지만 7개월 만에 소망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2022 실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손흥민의 착각 세리머니를 하면서 손흥민의 팬임을 인증했죠. 우상욱과는 동갑내기 대전 출신의 운사모 장학생의 인연으로 친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둘 다 지금은 운사모 회원으로 후배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우상엑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